x삼스 플러스 x라는 데를 그려보면 얘는 y의 프라임이 3x의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도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아니면 판별식을 확인하시던지 그럼 도함수가 도변화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얘는 계속 뭐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증가하는 함수가 0,0을 지나면서 대충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어떤 원의 중심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됐네 근데 4x-5도 대충 그려보면 y절턴-5, 6, 6, 6 정도 그려지지 않아? 그때 얘랑 접한 원조에서 반지름이 길어서 얘를 잡은 거래요 그럼 뭐겠어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접할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제일 가까운 순간은 구하라는 얘기지 우리 맨날 하잖아 여기 이렇게 이차 수 있는데 여기 집선이 있어 얘가 와 있는 만약에 x야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 거리는 여기 p가 여기 있을 땐 여기 여기 있을 땐 여기 여기 있을 땐 여기 여기 있을 땐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제일 가까운 순간은 이 점에서의 접선을 끄면 그게 얘랑 뭐할 때? 평행할 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이제 이 참수는 그렇게 더 잘 보이는 거지 많이 꼴로 가니까 그럼 지금 너희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제일 가까운 순간 얘가 계속 증가한다고 교육기가 없는 애는 아니잖아 그럼 얘 지금 교육기가 4x-5였으니까 접선의 기계가 이렇다면 4였단 말이야 그럼 제일 가까운 거는 대충 이쯤이라고 볼까?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교육기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나는 이 접점을 t라고 잡으면 결국 f'의 t가 얼마일 때? 4일 때를 찾겠다는 얘기죠 이해해? 그럼 f'의 t는 3t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이게 4일 때잖아 그럼 t는 얼마 나와? 풀말 1 나오죠 근데 그 접점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양수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t는 얼마였다? 1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상황이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희가 집어넣으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건 이 정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1,2랑 4x-y-5는 0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요 루트 17분의 1 집어넣으면 4-2-5라서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된 원의 넓이를 구하겠습니까? 얘를 제곱해서 파이 붙이니까 17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8 뭐래? 26 이해해? 그 다음 136 야 이 문제도 못해 내가 수트에서 몇 번 했는 줄 알아? 너희들아 라이트 샌에서도 나왔고 샌에서도 나왔고 1등급 만들기에도 나왔고 샌비에도 있었을걸? 일단 저의 fx가 실수 자체는 증가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a를 기준으로 a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x3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9x 마이너스 9x 플러스 9x 플러스 4로 생겼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반대로 나와서 x3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x 플러스 9x 플러스 4로 일단 생겼습니다 그럼 a가 어딨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그리는 거야 근데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데 a를 기준으로 이 함수가 끊겨있잖아 a 집어넣어봐라니 이 오른쪽에서 f a는 a의 상승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9a 없어지네 9a 마이너스 9에서 없어져서 4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서도 어쨌든 그래프를 처음에 다 그린 다음에 딱 a의 기준으로 왼쪽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f a를 계산해보면 a3수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 똑같나? 똑같나?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a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 그래프를 그리면 a에서 달라붙긴 달라붙는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그럼 오른쪽에서 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이 함수를 그려보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죠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이 수에 되나 안되나? 안되거든? 한 별씩 확인해보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보다 작습니다 이해 돼? 그 말은 이참수에 보면 다 있어 없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이 함수는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 돼?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이것만 그리는 거고 a가 여기 있으면 이것만 그리는 거고 a가 여기 있으면 이것만 그리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근데 이 두 번째 얘의 함수는 f'x가 다 똑같은 얘의 부호만 바뀌었을 거 아니야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이 1 맞풀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얘가 얼마다? 이게 3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 돼? 자 그럼 이게 지금 왼쪽 함수인데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가 a가 있었다 생각해봐봐 그럼 a의 왼쪽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가야 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a의 왼쪽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a가 여깄든 여깄든 a의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 그리기로 했잖아 a가 a의 오른쪽에서 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실수선수에서 증가하나? 증가하나하나? 안 하잖아 그럼 얘는 어디를 떼나 여기에 a가 있으나 여기에 a가 있으나 여기가 a가 있으나 오른쪽을 뗄 거니까 오른쪽은 항상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럼 얘가 문제잖아요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문제야 x가 a보다 왼쪽에서 증가하시거든 그럼 또 이 아이를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 그리고 a의 오른쪽에서는 얘를 이제 잘라붙고 딱 데리고 갖고 갖다 붙이는 상황이잖아 그럼 증가해야 안 해? 안 하잖아 증가할 때 감소하잖아 그럼 a가 어딨어야 되겠어? 여기 있으면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는 어차피 a의 오른쪽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서 증가하게 된다고 이해 돼? 그럼 결국 a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왼쪽에 있거나 같아서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 됐어?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일단 1, 3, 9 다음 함수 Fx랑 그 도함수가 모든 실수색 세대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면 안다 자 우변이 몇 차 함수야? 몇 차씩이야? 몇 차? 5차 그럼 Fx가 몇 차겠어? 3차 함수 3차량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꼭 해저겠지? 근데 F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대 자 그러면 일단 F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 얘가 몇 차라고 민교야? 3차 야 그렇게 벽에 기대고 있으면 잠이 자동으로 오겠다 애가 생각해봐 기원을 Fx는 너 뭘 들고 있어야 되겠노? 아니 X-3 제곱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꼴라 5차인데 얘가 만약에 Fx가 x-1을 한 개만 들고 있으면 그럼 나머지를 여기에서 x-1이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F'이 0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여기에 1 넣으면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1 넣으면 0 또는 얘가 1 넣으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혼자서 해보겠지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Fx가 x-1을 한 개 들고 있으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지금 X-1 제곱이 나올 수가 없잖아 사실 알겠지? 그럼 일단 얘가 제곱을 들고 있겠죠? 이해 돼? 그럼 얘 미분하면 더 이 뒤에 뭐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 미분하면 1에서 0이 돼? 안 돼? 자 X-5라고 해볼게 그럼 F'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면 어차피 X-1로 이렇게 묶이나 안 묶이나 묶인단 말이야 그럼 X-1의 제곱을 들고 있으면 무조건 1에서 접선의 기르기도 0이 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F'도 무조건 X-1로 인수만 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잖아 이해 돼요? 그럼 나는 일단 이걸 두 개 가지는 거 말지 최고 차이일 수 모르고 뒤에 하나 뭐가 찐지 모르겠거든 그럼 뭐 심심하면 X-3 내가 갖고 X-4 또 해갔다 하면 되지 맞지?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A의 X-1의 제곱을 X- 알파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이게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F'는 자 A 놔두고 미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다시 A의 X-1을 앞으로 빼면 여기 나온 게 2X-2알파 플러스 X-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곱해져 있는 애 보면 어쨌든 다 X, X, X로 돼 있으니까 여기 앞에 얘 계산하면 3X-2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3을 앞으로 빌게요 이해 돼? 그럼 얘는 3A의 X-1의 3 빼서 X-3분의 2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나? 그럼 지금 좌변은 아까 F에 여궈든 얘랑 얘를 뭐하는 상황이야? 곱한 거잖아 곱해보자 A랑 3에 곱해니까 3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 곱해서 X-1의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를 곱해서 X-2알파의 X-3분의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황 아니야? 이해 돼? 왜? 오 땡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0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 풀거이가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얘 알파가 3이라면 여기다 3 집어넣어 봐봐 얘 4대나 안되나? 안되잖아 알파가 3이면 여기다 4 집어넣어 봐봐 3대 안되 얘거든 알파는 얼마였다? 4였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이해 돼? 저 그럼 이제 A를 찾아내야 되지 자 FX가 2의 X-1의 제곱의 X-4일 수도 있고 또는 FX가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의 X-4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고차의 개수만 결정을 못한 거다 알파는 이미 결정이 됐고 이해 돼?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1에서 중근 4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됐나? 그럼 얘는 1에서 극대야? 극소야? 극대잖아 극수만 있으면 됐잖아 그래서 버려야 되죠? 그럼 이렇게 생겨야지만 여기 1에서 중근 4에서 실근을 가지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럼 이래서 극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찾으셔야죠 이해 돼? 그래 마지막 140번 이거 마지막 한 세트야 마지막 잡아 일단 얘가 3차야 근데 여기 4차가 있어 그럼 얘가 4차하면 얘는 3차일 거고 얘가 5차하면 4차일 거 아니야 그럼 최고차하면 얘가 이 둘 중에 당연히 얘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에서 4승을 가지고 있어야지 없애주겠지 그럼 일단 FX는 X의 4승으로 시작해 이건 알아내죠? 그 다음에 AS의 3제곱 한번 해봐봐 잘 모르겠으면 그럼 난 이제 뒤에는 관심 없고 일단 얘를 통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나라 내자 A만 나라 내자 이거야 이해 돼? 그럼 여기 FX는 X 4승 플러스 AX의 3승 왜 나는 여기에서 지금 2차는 어차피 얻어내지 못하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이놈을 그대로 미분한 게 적힐 테니까 4X의 3승 플러스 3AX의 제곱 뭐 이런 거 있는 건데 어차피 3차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소용없죠? 이해 돼? 그 다음에 얘는 이미 X 4승을 이렇게 날려 보내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결국 분자에 남은 게 이러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3차니까 3차 앞에 있는 개수가 A 플러스 4 아니야? 이해 돼? 4가 어디 나왔었지? 왜 4야? 어? 얘 4 미분해서 간 거다? 이해 돼? 그럼 A 플러스 4 계산한 게 결국 얼마야 되는데 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 돼? 그럼 A 플러스 4가 2니까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찾은 거라고요 그럼 결국 FX는 X 4승 마이너스 2X 3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았어요? 2차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지금 얘가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제일 낮은 차가 몇 차여야 돼? 얘가 3차라고 그래 제일 낮은 차가 3차 그 3차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라고? 18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봐봐 FX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같이 봐봐 4차 3차 앞에 개수는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 2차 이렇게 있었으면 F'는 4차 3차 2차 1차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낮은 차가 몇 차인데? 이거 다 꼽혔을 때 얘랑 얘랑 폭발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꼽혔을 때 제일 낮은 차가 몇 차인 거야? 그래 그렇게 돼야지 3차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얘가 제일 낮은 차가 2차여야지 얘가 제일 낮은 차가 2차니까 제일 낮은 차 두 개로 꼽혀서 제일 낮은 차가 되는 거잖아 이해네요 무슨 말인지 아 그래서 결국 얘 제일 낮은 차가 몇 차였다? 2차였다 이렇게 이것만 찾으면 이제 비만 찾으면 끝났네 얘들아 경남 1학년 비상 맞나? 영어요? 영어요? 영어? 영어? 네 맞아 맞아 경남 1학년? 쌤 중앙 YBM 근데 또 밖은 바뀔 수도 있잖아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중앙 YBM 밖만 쌤은 바뀌지 밖이야? 밖이야? 밖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동력 먼저 아나? 예문력 먼저 아나? 동보 먼저 아나? 여긴 더 없어요? 예전학교 중앙에 있는 데 어디야? 중앙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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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 냉동실에 아이스팩도 있거든요 몸에다가 다 집어넣고 아이고 좋다 한 다섯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겠어요 고마워요 잘 아예 그냥 딥이 돼서 자 그래서 2차로 끝내야지만 F' X가 4X에 3등 마이너스 6X에 3등 플러스 2B의 X가 돼서 얘랑 얘랑 곱한게 제일 낮은 차가 된다고 했고 F' X가 4X에 3등 얘랑 얘랑 얘를 곱한 제일 낮은 차 앞에 있는 계수가 뭐야? 이 B의 제곱인 거잖아 이게 얼마라고? 18이라고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지? 제일 낮은 차가 3차고 0으로 갔을 때는 결국 제일 낮은 차 그 3차 앞에 있는 계수가 1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두개로 곱한 얘가 18이라는 얘기니까 B가 얼마라는 얘기야? 풀마 3이라는 얘기잖아 끝났잖아 그럼 F' X는 X 4승 마이너스 2X에 3승에 풀마 3X의 제곱으로 생긴 거야 얘가 결정이 안됐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잖아 플러스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일 때 값을 구해서 최대값 계산하세요 그쵸? 고맙습니다